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의 책을 가지고 5년 350명을 인터뷰한 뒤에 찾아낸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의 대표이자 강연가이며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톰 콜리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5년 동안 350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144개의 질문을 20개의 카테고리에 분류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봅니다. 총 기간이 5년 걸렸고 5만 1984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인터뷰한 뒤에, 이 조사 뒤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350명을 인터뷰한 뒤에 톰 콜리가 정리해서 찾아낸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특징. 첫 번째, 열정 에너지가 넘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주요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주요 목적을 찾는다면은 그 열정 에너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이 열정 에너지는 의지력 에너지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 에너지가 있으면은 하루에 14시간도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발적 집중을 한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특정한 유형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중을 자발적 집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몰입하기입니다. 몰입하기. 몰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이제 자발적 집중이라고 이 책의 저자 톰 콜리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자발적 집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 분리할 수 있다. 자수성강한 백만전자들은 꿈을 추구하는 동시에 직장도 다니고 또는 사업도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분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주소득원을 위한 시간을 분리해놓고 기본소득을 벌기 위해서 평균 이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다양한 일들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주소득이 나오는 거, 그 시간을 분리해놓고 다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게 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분리해낼 때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내심이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부자의 80%는 50세 이후에 되었고 52%는 56세 이후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의 부를 형성하는 시간을 쭉 보면은 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 인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다섯 번째, 계산된 위험을 감수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관리의 대가다. 그들은 위험을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감수한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위험에 대처하거나 우연에 기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다 계산을 한 뒤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리스크면은 충분히 감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공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을 즉흥적인 뭔가 위험이나 우연에 대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생각과 감정을 통제한다. 부자의 81%는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습관을 길렸다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요. 모든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으시고 가급적 말을 줄여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이 말 저 말 다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부자들은 이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습관을 길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숙제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숙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책을 읽고요. 또 배운다는 거죠. 그들은 학습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팀을 만든다. 포기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든 팀어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팀을 꾸린다. 이상을 추구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헌신할 추종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혼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팀원의 소중함을 알고 팀원과 함께 할 때 내가 정말 그 꿈을 빠르게 이룰 수 있고 더 잘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나 혼자서 뭘 하려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 같은 비전과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공유할 수 있는 추종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실수를 통해 배운다. 실수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실수를 그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뭔가 피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아 실수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됐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수라는 것을 무조건 피하고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손실이 생기고 무엇을 이렇게 되는지 이것을 다 계산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것을 찾으신다면 성공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열 번째,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마음을 여는 것이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한 번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업고 성공할 때까지 아니면 완전히 파산하거나 죽을 때까지 목표를 놓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무조건 다 성공하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걸 포기하고 맙니다. 시간이 없어, 나 너무 바빠, 나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갖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것을 포기하게끔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결국 그 일은 실패하고 마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의 성공이라는 것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될 때까지 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거고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에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열두번째, 건강을 유지한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들은 매일 운동하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며 패스트푸드점을 피한다. 건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억만금이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통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성공을 추가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 세번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습관을 길렀다라는 거죠. 그들은 미신을 믿지 않고요. 성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움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두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열네 번째 끈기가 있다. 줄리 크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경마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경마에서 총 3,704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기수로서 최초로 미국 경마 명예의 정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모토가 무엇이었냐? 계속 경기에 참가하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끈기가 있으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꿈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톰클린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족 문제를 겪는다는 겁니다. 꿈을 추구하느라 모든 시간이 쏟아 부으며 전념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족에게 있어 여러분들의 존재는 사라진다는 거죠. 자녀가 일탈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그런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하고 만나지만 그분들 중에서 대기업 입원까지 하셔서 정말 올인하셔서 입원까지 하신 거죠. 그분들에게 들어보면 정말 회사에 올인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조금은 소홀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임원이라면 별을 달아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기업에, 직장에 쏟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의,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로서의 존재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 플러스 많아서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가정을 소홀하게 되시면 그 가족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등을 졸리다든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문제는 여러분들 꼭 소중하게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팀을 잃는다. 어떤 사람은 같은 팀에서 중요한 사람이 목표를 중단하기 때문에 같이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뭔가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같이 어떠한 사정으로 중단을 합니다. 그만해. 그만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하고 그만두면 내가 그것을 그 사람이 그만두더라도 쭉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만둔네. 나도 그만둘 수밖에 없지.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은 되게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팀의 구성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하려는 그 노력과 의지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면 왜 그만두는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계속 연구함으로써 함께 할 때 결국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이유로 그만두었을 때 어? 그래. 너 그만둬. 나도 그만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점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나랑 계속 할 수는 없겠니?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팀의 구성원들을 굉장히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열정이 없다.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왜, 그 이유, why죠? why가 중요하지 않거나 인생의 주요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때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건강 문제를 겪는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의 저자 톰 콜리는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언급합니다. 실제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하지만 매일 같이 유튜브를 영상 3개씩 올리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건강하지 않아 봐요. 매일 3개씩 올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한다는 거죠. 3개씩 못 올리면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낮춰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일 하실 때는 건강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건강이라는 게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고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섯 번째, 두려워한다. 두려움에 굴복해서 꿈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전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 파산에 대한 두려움, 채무에 대한 두려움, 가정 불화에 대한 두려움, 곤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려움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든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지 그것을 포기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5년 350명을 인터뷰한 뒤 찾아낸 성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350명을 인터뷰한 결과 아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가 좀 와닿았는데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겠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